지금 뭐하는거에요? 안전장치 지킬건 지키자 알았어요 밤새 휴전선 놀이나 즐기세요 사랑 물러보고 동무 어 내리키 이수나가서 문 좀 열어주시라요 하지마 또 왜 애들아 문 열어 나 호랑이 아니야 진짜 엄마야 봐 엄마 존이잖아 호랑이 아줌마 집을 잘못 찾으신거 같아요 애들이 없어 속 속 속 이놈에 이놈에 알았어요 자요 아니 왜 또 아 아 아 하지마 아 아 아 지윤아 아빠야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근데 방을 그렇게 두 개나 담아났냐, 어? 너 혹시 딴 놈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야? 어! 얘랑! 여기! 얘 방이야. 알고 봤던 얘가 남자였어. 이 녀석. 아주 뜨거운 애이구나. 그래. 계속 그 모습으로 있었다오. 네, 아빠. 아, 저 아빠 저 화장실 짓고 있어. 아, 하여튼 여기 이제. 안 돼요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, 그 저 소금 빨래를 담가놨어요. 아빠한테 보여주기 참피해요. 아, 괜찮아 아빠잖아. 안 돼요. 아빠도 남자잖아. 아우, 아빠 급해. 죄송해요. 아빠 잘 가 가셨어? 네